게임을 시작합니다. 1.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벌집을 만들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광석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발하자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입쇼? 벌집을 만들어주세요 네?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어딘 알려줄까? 알았다 본부 벌집을 만들어주세요 빨리 움직여 벌집을 만들어주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전 완료 장전 완료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구부터 튀겨줄까?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응 어딜 알려줄까? 알았다 본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토끼가 피를 원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을 만드십시오 하 우와 로버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헬멧 금방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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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려 채웠어! 출발하자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딜 날려줄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접근해주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하늘은 저리 치와 쥐도 새도 모르게 잡고 있습니다 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먹잇감은 누구냐?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하늘은 저리 치와 쥐도 새도 모르게 잡고 있습니다 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늠은 저리 치와 쥐도 새도 모르게 잡고 있습니다 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K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다닌 ye sua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음 먹잇감은 누구냐?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금격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전 완료 한방에 끝내 줍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나의 도끼가 피를 원한다 무슨 일이죠? 저격 대기 중 장전 완료 일하자 일 저격 대기 중 무슨 일이죠? 목표물 포착 폭 demo 스스로 타워 이 장전 propio 저격 대기 중 도둑 저격 대기 중 목표를 원해 teve BUT creature 장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격 대기중 장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